지금 스승과 제자, 노깨기 배틀 하는거 가운데 분 혼자 급발진하는 중입니다 지르박 안무로 써도 좋을 것 같구요 콜라텍에서 인싸질 것 같죠? 판으로 알려지고 있구요 암바가 아니라 멀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블랙벨트인데 띠를 완전 초보처럼 맺죠 실제로 있었던 한 가라데 행사를 볼텐데요 품새 및 겨루기를 통해서 블랙벨트 단 수여하는 그런 행사구요 블랙벨트를 받을 정도면 수년간 수년을 통해서 상당한 실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죠 적어도 한 2-3년 정도 가라데를 수련하는 사람들인데 먼저 스승과의 겨루기 대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손수입니다 이제 오두방정 대결 외워지고 있죠 지금 스승과 제자, 노깨기 배틀 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자 겨루기 끝났어 근데 금방 끝나 두번째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첫번째 선수와 비슷하죠 자빠지기 장렬 주먹도 쓰구요 두번째로 끝났어요 10초씩 하는 것 같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번째 선수는 덩치가 좋죠 발 날라오지도 않았는데 먹었구요 하하하하하하 오망입니다 저런걸 돈 내고 배워보여 하하하하하하 그냥 돈 몇백만원 허공에 그냥 뿌린거죠 네 한 80세 김영갑님도 못 잃을 것 같은 실력이구요 하하하하 세번째도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에서 집중해서 하하하하 하고 있구요 네번째 선수는 좀 정상의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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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거립니다 아주 이러니까 지금 개콘이 없어지는거에요 집전에서 저런거 하면은 바로 응급실 행위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큰일납니다 진짜 저런거 하다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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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동작인데 다 맞지도 않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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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실력으로 블랙벨트라고 메고 다니다가 진짜 남부럽지 않게 얻어맞을 것 같고요. 오늘 무술이건 블랙벨트 남바라는 거는 좀 없어져야 됩니다. 주지수의 경우 블랙벨트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케이스고요. 보통 십 수년간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지수 블랙벨트라고 하면 주지수인들 사이에서는 선망과 존경의 대상인데요. 미국의 한 주지수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칭 주지수 블랙벨트인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먼저 가짜 블랙벨트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펀치... 펀치 어킥이 웃기죠? 지금 싱글넥 테이크당 가르치는데 엉망입니다. 저런 걸 돈 받고 가르치는 비양심이죠? 사이드마운트에서 암바도 아주 개판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암바가 아니라 멀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자와 스파링을 하는데요. 뭐죠? 오프라타도 아니고 스파링하다 불레해지자 소리지르는... 소리지르는 클라스... 초크 걸리지도 않았는데 어... 탭을 쳤고요. 실력 엉망이죠? 이렇게 잘못된 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사용한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다 못한 인근에 사는 10년 정도 주지수를 수련한 주짓대로가 찾아가서 창격을 시전하러 가는데요. 사이드마켓을 시전하러 가는데요. 지금 봤는데 초딩처럼 블랙벨트를 티셔츠 위에 착용했어요 스파링을 하면 실력이 까벌려지니까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링을 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파링을 하면 더 좋고, 트레이리스에 대해 알아듬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전부 다행히 전부 다행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좋아 너는 다행히 말하고 싶습니다 너는 다행히 말하고 싶습니다 너는 다행히 말하고 싶습니다 잘나가니깐 이 부분은 이제 아 열심히 함께 블랙벨트라고 뻥치다가 아주 개명신 당했고요 또 다른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인데 얼마 전까지 흰띄였던 관원이 얼마 후에 블랙벨트를 메고 와서 자기가 블랙벨트라고 우기기 시작하는데요 온라인 수업으로 블랙벨트를 취득했다고 말하는데 기가 찬 관장님 창개옥 시전합니다 블랙벨트인데 띠를 완전 초보처럼 맺죠 블랙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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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못 말하고 있고요 화이트 블루 퍼플 브라운 블랙이죠 블랙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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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체육관 하다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재밌는 세상이구요. 실력도 없으면서 블랙벨트라고 거짓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미련한 사람들이구요. 돌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전에서 저런 거 하면 바로 응급실 행위죠. 큰일 납니다. 진짜 저런 거 하다가. 같은 동작인데 다 맞지도 않아요. 가운데 분 혼자 급발진하는 중입니다. 지로박 안무로 써도 좋을 것 같구요. 콜라텍에서 인싸될 것 같죠? 으흐흐흐